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해 폭우로 침수 피해를 겪었던 서울 동작구의 한 복지관을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유라 기자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남부장애인 종합복지관. 지난해 8월 폭우가 내리면서 복지관 1층과 지하가 오수로 가득 차고 전기가 끊기는 등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곳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보람의공원 호수와 도림천 사이의 위치에 있어 폭우가 쏟아지면 물에 잠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피해로 인해 일주일간 복지관 운영이 중단됐고 상당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에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의 지원으로 복지관은 이전의 상태를 회복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사무실과 여러 프로그램 공간은 바닥과 벽을 리모델링해 깔끔해졌습니다. 고가의 장비와 시설들이 위치해 있어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지하. 고장난 보일러와 소방펌프, 예비 발전기 등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물이 샀던 틈새를 보강하고 환기구를 높여 물이 지하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공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올해 또 폭우가 쏟아져 복지관이 물에 당길까 걱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유라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